다음 소식입니다. 충남도가 호텔과 여관 등을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합니다. 도는 민간 숙박시설 대표 등과 7일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형 구호체계를 구축했습니다. 이번 협약에 따라 태풍과 폭설 등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이재민 1만 4천여 명까지 도내 숙박업소 96곳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. 기존에는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에서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 사생활 보호와 방역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. 비용은 실비 수준에서 충남도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.